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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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하루빨리 저희가 KTX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에게 그런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는 희망 그리고 약속 꼭 지켜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라는 취지로 후소문을 작성했습니다. 부디 저희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당하게 일하기 위해 파업에 나섰다는 이유로 지난 12년의 세월을 길에서 보내야만 했던 우리에게 세상에 정의가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저희의 몸과 마음은 하루하루 희망과 절망을 왔다갔다 하며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내에 꼭 답변을 주시리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10년 넘게 이렇게 철도 노동자들이 KTX 승무원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정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사회의 문제이고 무책임한 정부의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 자리로 달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잘못을 사법부가 있는데 왜 행정부 앞으로 가서 왜 청와대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국토분장관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약속했습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곧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그 약속을 지금 이 순간 바로 즉시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KTX 승무원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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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